오늘 날이 더 쌀쌀해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마경 기자. 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경북 봉화 영하 0.4도, 파두 2.7도, 서울 7.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대전도 6.4도, 광주 8.8도, 대구 7.6도 등 곳곳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9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요. 일부 지역은 바람까지 불면서 실제 몸으로 느껴지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기겠고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내린 비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도 있어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고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한낮에는 전국 곳곳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한반도 주변 기류가 다시 안정을 되찾으면서 예년에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날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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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